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각성.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 깨어납시다. 말씀 곧장 나누겠습니다. 20대 청년들과 만나면 20대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 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MBTI 어떻게 되세요? 진짜로 많이 물어요. 기준형제도 양평동에 가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20대 친구들이 서로 자기 MBTI를 교환하고 주고받고 그걸로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누구도 저에게 행운교회 성도님 중에 MBTI를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청년이 저한테 MBTI를 물었을 때 요즘 청년은 MBTI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이 묻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대를 만나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ESTP거든요. 제가 ISTJ예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20대일수록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있는 30대들도 이 MBTI를 통해 나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을 알리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에베소서 3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올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어떤 중요한 툴이 있고 어떤 자기를 인식하는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올은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올의 소개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 관점을 나의 것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했어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올은 먼저 주인을 의식하는 청지기로서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올은 주인을 의식하고 있는 청지기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청지기다. 바올은 1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그의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전도서의 표현대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청지기로 인식할 때는 하나님의 주인 됨을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몸정입니다. 라는 인식이 사도 바올 안에 이 고백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봐주실래요? 2절. 앞에 화면에도 있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 여러분 참 이게 경륜이란 말이 우리가 평소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 경륜이란 말을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조금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뭐예요? 경륜. 경륜. 사도 바올은 자기가 경륜을 받았대요. 경륜. 경륜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경륜은 그 당시에 주인의 뜻에 맞게끔 집안 살림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을 경륜이라고 했어요. 나 경륜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뜻은 나 주인의 뜻에 맞게끔 이 살림을 경영하고 위탁 경영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관리인. 그런데 이 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위탁 경영하는 대리자로서 나는 경륜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 뜻대로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계에 나오는 요자로 시작하는 요셉이 대표적으로 경륜 청지기죠. 그리고 이사야 22장에 보면 다윗의 열세를 맡은 다윗의 시대에 창고직의 엘리야김이 있거든요. 엘리야김이.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내가 다윗의 열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다윗의 열세를 줍니까? 누가 하나님이 자기 창고 열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을 잘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약속해 주는 거. 나는 너에게 열세를 줄게. 너가 위탁 경영을 너무 잘해서 내가 이 창고도 줄게. 그래서 하나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사도바울의 자기 이해가 이 경륜 청지기라는 말 뜻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바울의 자기 인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경륜 청지기로서 이해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7절 하반절 한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일꾼이란 말에서 우리 그 유명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일꾼. 내가 뭐가 됐대요? 나 일꾼이에요. 근데 이 일꾼이란 단어는 집사라고도 번역되지만 정확히 그 어원의 뜻은 뭐냐면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다 적고 있는 것도 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뜻에 맞게끔 심부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 삶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 2절과 7절만 봐도 경륜, 청지기, 일꾼, 심부름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명을 받들려는 충성심이 이 경륜이라는 표현에 이 일꾼이라는 표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인상 깊게 생각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국 하버드대학에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존 켈브리스 교수라는 분이세요. 그 사람 집에 에밀리 윗슨이라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한 번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이 사람은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재직을 했어요. 급한 일로 켈네스 켈브리스 교수 집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받게 되었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백악관이요. 나는 대통령인데 급한 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켈브리스 교수를 바꿔주시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피곤하셔서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와 완전 무개념. 말이 안 되죠. 지금 없던 사람도 있게 할 판인데 주무신다고 얘기를 하다니요. 대통령은 상기된 음성으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대통령이요. 당장 깨우시오. 그런데 이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켈브리스 교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대통령이 이 켈브리스 교수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정부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당신의 가정부를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밀리의 태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보니까 주인이 너무 많아. 이 주인의 말도 듣고 저 주인의 말도 들으려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버겨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인의 말만 듣기로 결정하잖아요. 삶이 단순해져요. 우리 안에는 너무 섬기려고 하는 주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말 들어야 되나 저 말 들어야 되나 힘든 것 뿐이지 우리가 한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면 실은 삶이 다 인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에게만 심부름하고자 했어요. 그 주인의 뜻의 청지기로만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집중력이 있고 파워풀했던 거예요. 왜요? 심플하니까. 단순하니까. 그 주인에게만 향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별하고 지혜 있게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의 두 자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점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중문에 살 때 제주시에 이렇게 갔다가 중문으로 넘어가면 이 산방산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늘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극동방송도 들리고 중국의 무슨 말도 들리고 여러 가지 전파가 맨날 두 가지 메시지가 들리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제주시부터 잘 들리던 극동방송이 왜 이제 중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산방산이 보이는 왜 이 평화로 끝점에서는 왜 두 가지 이 방송이 똑같은 채널인데 들릴까? 아 이 자리는 두 가지 전파가 같이 들어오는 자리구나. 제가 그때 믿음의 원리를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옳고 깨 바라보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는 자리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혼탁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2023년 사는 게 왜 버겨울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백악관도 섬기려고 하고 내 주인도 섬기려고 해요. 새당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단순해지고 힘이 있어져요. 분명해집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아멘! 결정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몸종이에요. 저는 당신의 청직이에요. 저는 당신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단순함에서 오는 놀라운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겠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맙다. 고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직이로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섬기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뿌리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청직이로 인식한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각성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카페인에 약해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이렇게 오후에 커피 마시는 게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5월에 우리 교사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훈이 형제가 집에서 카페라떼 맛있게 해서 너무 달달하니까 피곤도 해서 맛있다고 마셨다가 그날 밤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은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잠이 필요한데 왜 잠을 못 자지? 그런데 이 카페인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때 밤새서 새벽 예배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나는 카페인은 아니야. 나는 커피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어떤 것에 쉽게 각성돼요. 어떤 것에 쉽게 흥분해요. 어떤 것에 쉽게 몸이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쉽게 각성하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명예에 각성하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먹는 거에 각성하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애정에 각성하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주식에 각성하고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골프에 각성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갈급함, 사모함, 그것에 우리는 쉽게 갈급하게 돼 있고 그것에 각성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청지기와 심부름꾼으로 자기를 인식할 때 그 안에는 은혜의 날마다 깨어있는 낮아짐과 열려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청지기로 살아가게 했던 그 동인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억지로나 부담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깊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2023년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쩔쩔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나 창의적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뿌리에는 은혜의 활짝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보면 청지기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냐. 청지기 앞에 무슨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지기 된 것 하나님의 은혜야. 나에게 이런 자격을 주시고 이런 신분을 주신 거 나 아무런 자격 없는데 내가 은혜로 청지기 된 거야. 와우! 내가 그 집의 일을 맡아서 그분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대요? 이 일꾼은 여러분 내가 그냥 일꾼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청지기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직분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섬기 수 있는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은혜를 사모하고 싶어요. 은혜 없이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몇몇 분들 이 기도 제목 적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한 건 자기의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지기 기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위들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던입어 감당하는 거라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오네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목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입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던입어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당신의 은혜에 열려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아침에 사도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사도바울은 은혜 때문에 자기가 제수된 것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만약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기가 제수로 지금 묶여있다는 건 자기의 형편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이 메인바 되었다는 것을 당당히 알리고 있고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헬라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서 일자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뜻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메인바 되었어요. 내가 포로가 되었어요. 내가 제수가 되었어요. 라는 원뜻도 있고 또 헬라오 원문을 그대로 지경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예요. 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청지기와 심부름꾼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메인바 됐어요. 나는 옥에서 지금 종로도 타고 있어요. 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헬라오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나는 그분의 몸종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리예요. 사도발의 확신이에요. 이 감옥이 누가 보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기쁘게 여기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사람들 때 고통의 자리야 힘든 자리야 그렇게 너무 애쓰는 자리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건 저의 특권이에요. 저의 자랑이에요. 저의 감사해요.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사람이 볼 때 애쓰네 고생 많아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은혜가 있으면 저의 특권이에요. 저의 자랑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영광으로 압니다. 와 사도바울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다가온 것은 사도바울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3장 1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예요. 나는 그분의 청직이고 나는 그분의 싱그런꾼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해요. 멋지게 소개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먹은 만큼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1장 2장부터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마함이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3장 정도에서는 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좀 드러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뭐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보다도 저는 더 작고 작고 작은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보다 더 작을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여러분은 은혜 밖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주님이 저를 저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는 삶 하나님 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저에게 왜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잘난 행위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될 수 없어요. 부스러기처럼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데 너무 작은데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갈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